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이 모든 수험생 부만이들, 3월 학평을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2019 수능을 위한 첫 모의고사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겨울방학 때 열심히 준비했던 첫 결과물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그리고 슬퍼하지도 의욕이 떨어질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자, 3월 학평의 결과로 우리는 수능에 대한 준비를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과학원 만점에 의욕에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학평의 총평에 앞서서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월 모평을 계기로 우리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고요.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고 절대로 지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월 학평에 대한 분석과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이 방법을 장풍이의 3월 학평 시선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풍이의 3월 학평 분석입니다. 바로 긴장하자라는 것이죠. 긴장. 자, 우리가 이 기존의 3월 학평에 출제된 문제들보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구과학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얘들아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인정? 인정. 우린 좀 더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1번부터 5번 좀 쉬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웬열? 어, 3월 학평은 얘들아 2번 문제에서 무려 오답률이 약 60% 정도가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1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답률이 6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자, 우선은 첫 번째. 생소한 자료. 이 생소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소한 자료라는 것. 난이도가 높았던 낮았던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었던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3월 학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의 심화적 정리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석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확실한 개념 이해를 갖고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왔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를 딱 보면 대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지요. 자, 우리나라는 나는 북반구에 살고 있고 북반구만 잘 알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반구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바로 남반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작년 11월 15일 2020년 8일 수능 연기를 했던 포항 지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들아 올해 즉 혹시 이슈가 되는 이 지구과학적 뉴스를 꼭 확인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천체 문제. 뭐 천체 문제는 뭐 그냥 맨날 어렵잖아. 그치? 많이 어려워요. 17번 문제의 애들아 태양의 연주운동은 딱 문제를 보면 이게 뭘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멘붕각.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됩니까? 분명히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것이 나와있고 우리가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는 뭐 적경과 이 적위에 관계된 그래프가 여긴 얘들아 1 부분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한 그래프부터 이 그래프에 닮은 거 이거 이게 있었어요. 천체에서 얘들아 이게 적경이었고 이 적이라고 해서 춘, 파, 추똥이 있었습니다. 어? 춘, 파, 추똥.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 1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프가 얘들아 여기 찰칵, 여기 찰칵 이렇게. 이렇게. 즉, 천체 문제는 우리는 기본 개념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죠.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따로 떼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천체 문제도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이 문제가 바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얘들아 이거 15번 문제는 장풍이가 문제를 풀어볼 때 야, 이게 수학인가요? 아니면 지학인가요? 수학인지 지학인지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타원의 정의라던가 어떤 특징을 묻는 이런 기역, 니은 보기. 기역, 니은 보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린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확실한 준비, 실전에 대비해서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월 학평이 끝나고 난 우리는 바로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장풍이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한 개념을 한번 보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월 학평에서는 1단원에서는 6문제, 2단원에서는 5문제, 3단원 4문제, 5단원, 4단원 5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우리 꿈아이들이 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많이 틀렸던 단원과 그리고 이 약한 단원을 꼭 분석해서 완벽한 개념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응용, 사고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단원별 기본 개념을 완벽히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정리가 되었다면 이젠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되죠. 자, 단원별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정리 분석해 보고 자료의 변형을 한번 예상해 보고 그 변형이 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수능에 대한 완벽 적응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그리고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이렇게 비교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풍마니들, 우리 수험생 풍마니들 3월 학평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 어렵겠지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은 정말 이 자신이 최선을 다한 만큼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솔직한 과목입니다. 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꼭 찾아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발 공부할 때 아, 이쯤이면 됐지 뭐 이 말 하면 된 거 아니야? 그러한 마음을 꼭 버리시고 다시 마음을 잘 잡고 의욕적으로 다시 시작해 주셔야 만합니다. 자, 그럼 이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장풍이는 3월 학평을 어떻게 푸는지 장풍이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러 가야 되겠지요. 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냅시다! 화이팅!